자 금년에도 어김없이 최종 마무리 개념 강자로서 피니싱 터치를 개강을 한데 지금까지 내가 14년 동안 해오던 것은 항상 피니싱 터치를 끝으로 해서 다 종강이었었는데 개념 정리를 여름방학에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구장창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겨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수능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정상적 난이도를 2016학년도에 되찾았고 2017학년도도 역시 정상적 난이도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6월 모교사를 통해서 보여줬죠 자 그럴 거를 충분히 우리는 예상을 하고 피니싱 터치를 여름방학 때 당겨서 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 때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수능 실감 2와 그리고 아예 봉투 모교사까지 10주 동안 쉬지 않고 매주마다 한 회씩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해 자 피니싱 터치 개념 정리를 금년에 당겨야 되겠다 해서 자 피니싱 터치를 여름방학에 7월 9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20강으로 끝내게 되는데 자 내용은 상반기의 성과 현재 수험생의 문제점 그리고 수능 전 마지막 개념 총정리 그리고 체계적인 수강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처음에 유료 수강생으로서 3월 또 6월 모교사 유료 수강생 최다 만점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4월은 내가 해설 강의도 하지 않았고 4월은 항상 내 관심 받기를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서 3월과 6월까지만 얘기했어요 자 현재 수험생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기가 부족해서 6월 모교사 결과를 보면 지문이 똑같이 나와서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수험생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해마다 있어 왔었던 일이죠 실제 수능심에 있어서도 EBS 직접 연기로 지문이 똑같이 출제되는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작년에 어휘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29, 32번, 39번이 평균 정답률이 39%, 40%를 밑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직접 연기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항상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는 실전 수능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가 돼요 그럼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뭐 지표를 삼고 뭐 할 게 너무 없었던 거예요 다마저기 1등급이었잖아 작년 6월은 그랬어요 9월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 6월은 정상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알아 지문 똑같이 나와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니 원리와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본 지문이건 난생 처음 본 지문이건 연기건 직자변기건 간접연기건 소재환기건 그런 쓸데없는 얘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원리적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기 자 그래서 이제 기본기가 부족한 4등급 이하는 6월 평가원에서 고난도 사고력 없이도 자 84점 또 논리적 독해력이 부족한 이런 3등급 이내 같은 경우 또 지문의 구조나 흐름 정답 근거 선택지 판별 또 이게 한 16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부족한 것과 논리적 독해력이 부족한 것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라 하면 기본적으로 어휘력과 구문 해석 능력의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이 될 텐데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논리적 독해력이 부족하다 보면 단어 다 알고 해석도 문장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전력 상황에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강의를 들어온 사람들은 뭐 또 역시 가장 많은 1등급 또 만점자 배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겠으나 자 그러나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까지 마지막 개념 총정리를 하겠는데 수업 시수를 예년에 비해서 확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는 10주 동안 걸쳐서 주거라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좀 깔끔하게 끝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50분 20강으로 나는 항상 한 주에 4강 연강을 하니까 자 5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구문 정리를 할 거고 적용 연습을 하는데 6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문에 있어서 해석상으로 정말 오류가 잘 나오는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300분 정도로 해결을 할 거고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2강, 2강 정도로 할 거예요 모르는 어휘에 대한 대처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시하고 전체 대입하거면 생긴다 두 번째는 모르는 다른데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추론을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전적으로 해줄 것이고 또 구문 해석력을 바탕으로 해서 업법을 더 줄이겠습니다 한 4강 정도로 해서 가능한 정리가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충분합니다 내가 작년에 어휘 끝 개정하면서 아 업법 끝 개정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수능에 있어서 빈출 순으로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빈출 순으로 정리를 한 경우의 수가 41가지의 세분화된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1위부터 12 정도까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까지 다 가지쳐내고 안 나와요 그런 거 나올 것만 가지고 하면 4강 그러니까 한 주에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 실감 1학기용 6회분 2학기용 6회분 봉투목에서 4회분 해서 거기서 금년에 출제 강력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총 16문항이 만들어져 있는 것만 똑바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별도로 사실 수능 업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독해 리딩 스킬에서 총정리하는데 8강 정도로 해서 다 합쳐서 20강으로 마지막 개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당연히 6월 모교사까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구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오역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우선 교재를 먼저 이건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죠 당연히 우리가 7월 9일에 개강인데 한 7월 5일까지 좀 빠듯하게 잡아야 됩니다 거의 다 만들어지긴 했지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수에 검수를 거듭하고 나올 테니까 그런 다음에 미리 문장을 해석해보고 한 번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게 되면 표시를 한 다음에 특히 그것에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잘 듣고 강의 수강 직후 그리고 수강한 다음 날 2회 정도 복습하는 거 별로 많이 시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휘는 예습할 필요 없이 수업에만 집중을 해서 수업 직후에 이제 방법론을 떠올리면서 정독을 하는데 이 방법론은 수능 끝까지 잘 이어가야 돼요 단어를 외우긴 외워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수능 전날까지 단어를 외우더라도 외우자는 단어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이제부터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중요해지게 돼요 모르거나 나스 너희가 나왔을 때 실전적 대처법 그리고 어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어법에 대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각 포인트별로 의도대로 잘 풀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독해가서는 당연히 미리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3월과 4월과 6월에서 나타난 그러한 약점도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 번 원리적인 접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 실감을 통해서도 나타난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응을 하게 될 텐데 항상 독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리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에 대한 근거 그래서 접근 과정 그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강의에 제시를 해주는 것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 때 생각과의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독해에 대한 개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학습 자료로서 예습부터 적용 연습까지 포함된 수강 계획표를 제시를 할 거고 거기서 수능 완성을 언제 1회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가 될 텐데 자 이거는 책 나오자마자부터 사실은 풀어가야 됩니다 학교 내신의 진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출과 EBS 필수 어휘 포함된 어휘 테스트가 주어질 겁니다 수능 완성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역시 자료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못하죠 수능 완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적용 연습을 위한 구문 테스트가 또 주 단위로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부가자료는 당연히 현강생들한테는 프린트 아웃의 형태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인강 듣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첨부 파일로 나가게 되겠죠 그걸 총체적으로 잘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시시각각 달라져요 내가 수학능력 시험이 아니라 수학능력 실험이라고 우리가 조서적으로 비웃을 정도로 시시각각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자료도 해묵은 자료 우려먹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최적화된 자료를 우리는 부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예전 거 우려먹는 자료로 갖고 공부해봐야 금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싱 터치를 내가 7월 9일 그러니까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도 7월 12일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그렇게 해서 5주 안에 끝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9월 모평까지는 휴강 기간을 줄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차분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9월 모평을 끝나고 해설 강의하고 분석해서 총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쯤 이제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연구실 연구센터에서 꼬박꼬박 밤을 세워서라든지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능 실감 2 6회분에 독해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휴강 없이 곧바로 어휘까지 듣기까지 포함을 한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4회분을 통해 그때 가서 리스닝을 전 문항 해설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유형만 골라서 그거를 반드시 맞힐 수 있는 실수 없이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독해에서 역시 잘 틀린 유형에 대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금년에도 역시 마지막 상대평가에 대한 멋진 마무리가 돼서 뭐 현강은 당연한 거고요 인강을 통해서 지방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화려하게 1등급 고지를 확보를 하고 수능을 마칠 수 있게 그래서 입시 제도가 또 실험으로써 절대평가로 바뀌는 내년을 기억하지 않게 최소한 영어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니칭 터치에 실제 개강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2017 피니칭 터치에 대한 강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